뺀찌로 쥐어뜯은 구두 뒷굽, 사포로 갈아버린 가방, 멀쩡한 테이블 위에 문짝을 얹어서 재활용 테이블이라고 우기거나 가난해 보이려고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바꾸는 강남의 대형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1층이고 그늘이라서 부자가 아니라는 이런 토나오는 짓에 다들 질려 있으시죠? 그 흑역사에 또 한 번 획을 긋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주민의 외다리 안경이에요. 공식 석상에서 뭔가를 하는 자리에 뭘 했는지는 생각도 안 나고 관심도 없습니다만 그 자리에 저러고 나온 거예요. 안경 다리가 하나 부러져서 안경이 삐뚤어진 채로 박주민은 딱히 없어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박주민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민주당에게 주는 충고라고 해도 되겠죠. 안경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걸 그대로 쓰고 나왔다. 저도 안경을 오래 썼습니다만 안경 쓴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안경은 쓸 수 없어요. 한순간도 쓸 수 없습니다. 가방끈 끊어진 거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자전거 바퀴가 하나 빠진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안경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안경은 절대로 균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삐뚤어지고 안경이 삐뚤어진다는 건 곧 눈앞의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유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안경이 없어지면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분을 맞춰놓거나 적어도 이전 안경을 버리지 않고 집에 둬요. 유행이 지났거나 어쨌거나 일단 새 안경 맞출 때까지 쓸 수는 있으니까요. 100번 양보를 해서 전날 밤 늦게 안경이 부러졌다. 그리고 여분도 없다. 그러면 안경을 쓴 사람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안경점에 가서 새 안경을 맞추는 겁니다. 왜?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요. 얼마 하지도 않고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나는 최고급 안경태에 최고급 렌즈만 쓰기 때문에 제작이 오래 걸린다. 이럴 수는 있는데 부러진 최고급 안경태보다는 안 부러진 싸구려 안경태가 훨씬 좋은 안경태라는 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바로 제작되는 걸로 하나 맞추겠죠. 안경을 쓴 사람이라면 왜 새로 맞추지 않고 그러고 나왔느냐 하는 질문에 될 수 있는 변명이 없는 거예요. 더 양보해서 여분도 없고 새 안경을 맞추러 갈 시간조차 없었다. 그러면 안경을 쓰는 사람의 마지막 선택은 뭐냐. 다리에 순간접착제를 바르거나 테이프로 감는 겁니다. 안경 다리가 부러진 채로 다니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부러진 채로 다니는 건 절대로 옵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박주민은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코미디 같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 짓이 잘 팔리던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저혈한 정치인이 뒷굽이 뜯어진 구두를 신고 나와서 사진이 찍혔을 때 검소하네 뭐네 하면서 빨아대던 때가 웃기죠. 그것도 누군가가 굳이 남의 구두 뒷굽 사진을 찍었다는 게 미리 그거 찍어서 올리기로 기자랑 짜놓지 않고서야 남의 발바닥 사진을 왜 찍습니까? 그런 가난놀이가 대유행을 하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박모가 살아있을 때 심했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제 누가 뭐 부러지고 뜯어지고 찢어진 걸 걸치고 나오면 사람들이 그것들 재산 공개 얼마를 했는지부터 봅니다. 가방 지퍼가 뜯어져서 5핀으로 끼워서 다녀요. 이런 사진을 올리면 와 너무나 검소하세요. 깨악깨악 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새끼 2016년에 재산 공개한 게 21억인데 그중에 건물이 9.5억이었으니까 이제는 더 올랐겠네? 쿠팡의 남자 백팩 검색하면 9,900원, 1,800원짜리도 나오는데 재산이 21억이 넘는 놈이 가방을 옷핀으로 끼워서 다녀 이런 토 나오는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쟤네들이 가난 장사를 지금껏 너무 심하게 해먹은 거예요. 식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외다리 안경이 논란이 되니까 박주민이 해명처럼 이런 글을 남깁니다. 어제 애랑 놀아주다가 부러져서 그랬다고요. 애랑 놀다 부러졌든 혼자 자빠져서 부러졌든 개가 씹어 먹었든 간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바로 교체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봐도 괴상한 일이죠.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 박주민 소셜미디어에 달린 리플들을 보면 전부 어떤 내용이냐? 너무나 검소하시다. 너무나 좋은 아빠다. 사랑 많은 아빠의 모습이다. 애를 정말 사랑하신다. 일요일 낮에 교회에 가도 이렇게까지 찬양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꼴이에요. 우선 다리가 부러진 안경을 쓰고 나왔다. 꼭 그게 검소한 게 아니죠. 안경이라는 것이 가격 자체가 얼마 안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싼 물건을 찾으면 위로는 한없이 있겠습니다만 당장 쓸 안경을 찾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든다는 거예요. 차가 고장 났는데 새 차를 살 돈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쩌고 이런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부러진 안경은 뜯어진 가방, 찢어진 구두, 땅에 떨어진 닭발과 같은 거예요. 게다가 부러진 안경을 끼고 나온다는 게 좋은 아빠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어떤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가치나 성향을 전혀 표현하거나 반영하지 않습니다. 애랑 놀다가 안경이 부러질 수 있다고 치고 그런데 그걸 새 안경으로 바꾸느냐 부러진 외다리 안경을 쓰고 다니느냐는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완벽하게 무관하다는 거예요. 부러진 안경을 쓰면 좋은 아빠다. 그러면 안경을 새 걸로 갈아 끼운 아빠는 나쁜 아빠입니까? 애가 정성들여 부러뜨린 안경을 매정하게 새 걸로 갈아 버렸다? 아니죠. 다른 좋은 아빠들 그 누구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런데 팬들은 그 부러진 안경이 검약의 상징, 좋은 아빠의 상징이기라도 한 것처럼 가서 달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 정치는 원래 팬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저급하고 저열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체계예요. 우측이라고 해서 그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좌측이 훨씬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온다고 오바지를 떨거나 컨벤션 센터에 정치인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그 팬덤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각과는 다릅니다. 한때 그게 먹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여 년쯤 전에 한 정치인을 사모하는 모임이라고 이름붙은 단체가 전국에 걸쳐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사냥하고 온라인에서 집단 린치를 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지역 전체가 한 정치인의 팬으로서 활동하면서 선거에서 100%에 가까운 지지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 팬덤으로 집권했고 그 팬덤으로 정치적 이익을 누렸어요.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온라인 공간은 특정 연령,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좋든 싫든 사람들의 생각은 변해왔고 또 다양화됐습니다. 이제 온라인의 대세를 잡으면 오프라인의 대세도 잡는 시대가 아니고 온라인의 대세라는 곳이 존재하지도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한 진영 내에서도 첨예학의 의견이 갈립니다. 노사모의 지도 아래 온 진영이 일치 단결, 단결하지 않는 자는 린치와 숙청 이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중앙집권 절대왕정 시대에서 봉건 영주들이 할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온 세상이 가난 놀이, 가난 장난, 가난 코스프레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는 온통 그걸 찬양하는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할 때마다 지가 잘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는 그 이너서클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요. 박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갯딸놀이에 열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갑잖아, 고맙잖아 하면서 스스로 20대 개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40에서 50대 무직 남성인 팬들에게 둘러싸여서 그걸 확대해석하고 그게 대세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행태는 자기 정치적 무덤이 되는 겁니다. 정치 갈라파고스에 들어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천명이 모여서 떠든다. 그러면 온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작 천명일 뿐이죠. 유권자는 4천만 명이 넘는데 국힘당 인물들도 물론 그 짓을 합니다. 누구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성향은 팬덤이 강한 민주당에서 훨씬 더해요. 지들이 삽질을 하다가 무덤을 파고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거야. 제가 신경 쓰기는커녕 오히려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이런 인간들이 자꾸 그 주변에 고작 수백 명, 고작 천명이 하는 요구를 시대의 부름인 줄로 착각하고 현실 정치로 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정신나간 아젠다를 끄집어내고 정신나간 법을 만들고 방송에 나와서 헛소리를 해대고 그걸 지네 당의 정책 목표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지인은 쇠락한 뒷방 괴물이 됐는데도 자꾸 그런 주장들을 해요. 그리고 원칙도, 줏대도 없는 인간들이 우르르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결국 정치의 후진화가 계속 이어지고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개따놀이에 민주당에 덜 떨어진 인간들이 너도 나도 참여하는 꼴 다들 보셨을 거예요. 악화가 곰팡이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좌든 우든 정치에서 팬덤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판의 대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그것만 없어도 한국 정치는 몇 단계는 성장합니다. 정치인들도 그 착각에 그만 좀 빠져들었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떠드는 몇이 잘했다, 잘했다 한다고 본인이 진짜 잘한 게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